길이 아닌 이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 방금 등산객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 아니래요. 안녕! 오늘은 하이킹! 하이킹 데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령에 있는 화왕산이라는 산을 걷고 있어요.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가 제일 힘들다. 저번에는 이 경사를 뛰어올라왔어요. 그래서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요. 배고픈 다람쥐를 위해 도토리를 넣어주세요. 너의 사람들! 나를 위해 도토리를 넣어주세요. 이제 진짜 등산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여기 아무도 없어서, 아니,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서, 우리 둘이 마스크를 받았어요. 천천히 세우는 날을 떼주세요. 빈지! 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arab의eleri 보기 시작하면 다시 껴야 돼요. 등산은 참, 하기 전에는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 이 스틱을 어디 찾을냐? 왜 그러셨어요? 하이킹! 아, 왜 이래? 그는 하이킹 마스터 뭔가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길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엄청 험해요 도대체 이게 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빛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가자 길 찾아 떠나는 닉 염소 어 여긴 것 같아 그래? 어 완전 돌아 돌아와서 거의 우리 20분 올라갔나? 40분 동안 올라갔는데 40분 동안 올라갔는데 길이 없어서 다시 쭉 내려와서 거의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그래 이게 길이지 이게 길이야 아까 우린 여기를 간 거야 그냥 여기 이 숲속을 그냥 헤쳐간 거야 아휴 바보같이 조금 쉬고 그 위에 있는 곳은 그 위에 있는 곳은 우리 정말 가까이 어떻게 되세요? 어메이징 예? 어메이징 예? 예? 누가 끝이래 누가 곶이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게 뭐야 떡 하나 주면 앉아봐 먹지 떡 아니면 등산 중에 와사비를 찾았어요 손님 와사비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저희 자연에서 직접 만들어서 아주 건강하고 맛있어요 거의 다 와갑니다 풍경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해 다 왔다 다 왔다 도착 도착 짜란 우리 코리아 가져온 파인케잇 김스파 일단 하면 김밥이지 아휴 좋다 우와 뭐? 응 됐다 됐다 응 이럴까? 응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야? 참치? 응 뭐가 더 맛있어? 참치랑 배우 중에 새우 아직 안 먹어봤어 근데 나는 아무래도 참치 어 맛있어 음 음 음 óle이 이 기회를 하나씩 숨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잊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한 명이 강한 암을 지지 않습니다. 아! 이 기회를 잊지? 이 기회를 잊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잊지 않습니다. 저가 너가 나의 기회를 잊지 않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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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 너 lackey하고 있어해? 괜찮아 탑 dese가 Health 원하는게 다 높은 지 написано paganiu 채소 건 глаза 呼 reag的是 너는 왜 잘못했어?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는거야? 너는 왜 잘못했어? 너는 왜 잘못했어? 이제 김밥을 다 부수고 이제 김밥을 다 부수고 밑으로 다시 내려갈 차례입니다 정상까지 올라온 기분이 어떠세요? 니콜라스씨? 굿 굿이랍니다 도토리 은행 도토리 찾았다 도토리 진짜 귀엽네요 얘를 이제 도토리 은행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토리에 다시 갈까? 아니 그 도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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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라 꿀더토리 아랏다람쥐 자 쪼금 밖에 없다 오오오 쟤 띠 띠 이에이 손님 노칼 오늘의 케이크는 소주 케이크 오늘은 하루종일 걷는 날입니다 저는 사실 그만 걷고 싶어요 Can we take a taxi? 아니 왜? Let me show you Damn it! What do you think? His pronunciation is really good I don't know I think it depends on where you are But elementary school usually in 5th grade So there's no 6th grade? 6th grade is middle school Middle school is 6, 7, 8 And high school is 9, 10, 11, 12 9, 10, 11, 12? Yeah Or 4 years? Yeah I think it's to be more similar to university University is 4 years High school is also 4 years Oh I wonder How about elementary school? You know in American high school Like you guys are taking your own class Like you don't have classroom Like your classroom Elementary school we have our classroom From middle school we move classrooms It was difficult? No It was more interesting I can't imagine Like Korean high schoolers They stay in the same f***ing room All day That's like That's prison That's not school Like You try staying in a room All day for 6 For like 8 hours Like your brain is gonna stop working Right? You're not gonna focus So I think it's nice to move classrooms Because You know Your class is done And then you get up and move That moving time Between classes Refreshes your brain And then you sit in a new classroom And immediately Your brain is like Okay This is not math time This is social study time I'm in social study class now You know what I mean? I think moving classes Is just way better 여기까지 Nick 선생님의 Korean education Thinking이었습니다 Yeah Yeah He likes the cake we made him Oh yeah Customized cake She's done I made the cake And she did the decoration That's why Ah It's my job We, we 잘 만들었죠? 실례지만 늘어나네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주문한 거라고요 주문? 주문하면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지? 만들었다고 빵했죠 낙지볶음이랑 뭐 시켰지? 소야를 시켰습니다 오예 오예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예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이 동동주? 동동주? 매일 루트지 토담이 최고 오 맛있지? 10kg인데 대지런한 하루 좋은 하루 너도 짠 누나도 짠 난 물이거든 물짠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뿌예 whatever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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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Stadt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